아니 국대관 이랬도 돼요? 아니 국대관 이랬도 돼요? 아니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자리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? 아 여기 좀 바꿉시다. 아니 저기 우리 김진우 선수는 가운데로 좀 갈게요. 약간 약간의 약간의 어깨 싸움 인정되죠. 아이 광수야 추적스럽게. 아이 정말. 광수 아치 같아 아치. 광수 이리 와 김진우 선수 나한테 데려가시고. 준비. 잠깐만. 이거 뭐야 시작부터. 이거 뭐야 시작부터. 아니 시작부터 이게 뭐야. 아 이런 거 하지 말아요. 시작부터 이게 뭐야. 아 진짜. 누굴 쪽으로 대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. 형이 형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. 아 그래. 아니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. 형제 애나도 못하는 거 잡으세요. 아 진짜 반칙 없어요 반칙 없어요. 아니 반칙하지 마. 진짜 그냥 반칙하지 마. 야 건전한 스포츠관이야. 왜 나한테 물어봤는데 형들. 아니 반칙하지 마. 니가 얼굴이 싫어 그냥. 야 국장만 이런 거야 넌 정상이야. 정상이야. 아 정말. 아 정말. 그러면 무조건 반칙이에요. 탈락이에요. 네. 준비. 시작. 시작. 아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. 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자 2초 3 6 김지수 씨 그리고 이광수 씨 올라갑니다 아 나 김지수 선수하고 차이 얼마 안 났는데 자 다음은 우리 윤석민 선수 야 상윤바 여기가 결승전이네 와 모르네 몰라 몰라 와 모르네 몰라 몰라 쉿 쉿 쉿 쉿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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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아아! 감독님 호흡 두지 마시고 1, 2, 3로 가요! 아아! 나 황소인 줄 알았어! 갑니다! 준비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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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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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조차야! 오! 조차야! 오! 너무 빨라! 어떻게 된 거야?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! 종국이가 있던 것 같은데? 야 종국이 형이 더 빨라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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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독 결과 1등은! 김종국 씨 2등 은성빈 씨! 2등 은성빈 씨! 2등 은성빈 씨! 와! 와! 저 팀 다 올라갔어! 종국이 잘하면 1등 하겠어! 자존심 쌓아!